안녕하세요. 오유핸드메이드입니다. 오늘은 선크림 만들기 해보려고 해요. 이제 자외선도 점점 강해지는 게 느껴지고 날씨도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외부활동, 야외활동이 많아질 텐데요. 이럴 때 우리가 선크림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피부 예민하신 분들이나 아이들한테는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선크림 만들기 해볼게요. 저희 첫째도 선크림 이렇게 시중 제품 발랐을 때 성분들을 알아보고 제가 구입을 해도 이렇게 가끔씩 트러블이 올라오고 해서 제가 매년 이렇게 선크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든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생활자외선 차단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재료들을 비교적 그래도 간단하게 추려오긴 했어요. 그럼 제가 하나씩 설명해드리면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제 뒤에서 고양이가 나온다고 놀라지 마세요. 그럼 우선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여기에는 시어버터를 먼저 계량을 해뒀어요. 시어버터는 천연 재료이긴 하지만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는 천연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오일은 녹차씨 오일 더 넣어줄 거예요. 이 녹차씨 오일은 여름에 사용하기 좋게 조금 산뜻하고 여름에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피지나 이런 기름기들이 뿜뿜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오일이 녹차씨 오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올리브 유아 왁스라는 걸 넣어주어서 물과 기름을 섞어서 로션 제형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유아 왁스 넣어줄 거고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으로 무기자차 성분이에요.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옥사이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넣어줄 텐데요. 아이가 연령이 많이 어리거나 아니면 피부가 정말 예민하다고 하신 분들은 티타늄 디옥사이드로 이 두 가지 양을 대체해주셔도 괜찮아요. 이 두 가지가 자외선 차단 성분 중에서도 순한 편에 속하는 제품들이에요. 그렇지만 피부가 정말 예민하다고 하신 분들은 티타늄 디옥사이드 한 가지만 이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상층에 들어갈 재료로는 로즈워터 준비했어요. 이 로즈워터는 수령, 진정 이런 데 효과가 좋거든요. 여름철 되고 햇빛을 쐬게 되면 이렇게 벌겋게 달아오르기도 하고 피부가 굉장히 자극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피부를 조금 진정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 로즈워터예요. 로즈워터 없으신 분들은 다른 허브워터나 정제수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첨가물들 말씀드리면 병풀 추출물 우리가 자외선에 자극받고 이렇게 지친 피부를 조금 재생시키고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병풀 추출물 넣어줄 거고요. 보습제는 조금 가벼운 타입으로 내추럴 베타인 가지고 왔어요. 이 보습제 넣어줄 거고 그리고 방부제로는 유로나프리 넣어줄 거예요. 여름철에 피부가 자극받으면서 트러블이나 이런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티트리 에센셜 오일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로션 만드는 방법은 천연 화장품 만들기 중에서도 조금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만드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어렵게 생각 마시고 따라오세요. 우선 비커를 두 개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유상층 오일류를 계량을 해줄 거고요. 하나는 수상층 물을 계량해 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온도를 올려서 온도가 맞춰졌을 때 이 두 가지를 교반을 시켜줄 건데요. 우리는 오늘 오일을 베이스로 오일을 큰 용기를 준비했죠. 양은 더 적지만 오일을 큰 용기에 준비한 이유는 이 오일에다가 물을 넣어줄 거예요. 물에다가 오일을 넣을 때와 오일에다가 물을 넣을 때 로션이나 크림의 제형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오일에다가 물을 넣어서 선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 녹차씨 오일을 계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올리브 유아 왁스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옥사이드 계량해 주세요. 여기에는 시어버터, 녹차씨 오일, 올리브 유아 왁스 그리고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까지 계량을 해서 핫플레이트에 올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작은 비커에는 로즈 워터 계량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재료들을 핫플레이트에 올려서 온도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유산층과 수산층의 온도가 한 65도 전후로 맞춰지면 그때 교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티타늄 디옥사이드 넣었었던 유산층에 이 수산층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천천히 넣어주시면서 수저로 저어주세요. 이 과정에서 블렌더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수저를 이용해서 만들 때가 백탁이 더 없이 발림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저로만 저어서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만든 선크림은 시중 제품에 비해서 사실은 백탁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 백탁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수저로 저어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온도가 떨어지면서 점도가 생기기 때문에 천천히 한 방향으로 계속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면 점도가 생기거든요. 계속 저어주면 그러면 첨가물들 넣어주도록 할게요. 병풀 추출물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내추럴베타인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티트리 에센셜 오일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방부제 넣어주도록 할게요. 첨가물들을 넣어주셨으면 이제 다시 한번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완성된 선크림은 용기에 담아주세요.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제품인지 라벨링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크림은 실온에서 한두 달 정도 두고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다른 선크림과 마찬가지로 야외활동 하실 때 한두 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시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더 좋아요. 그리고 색상이나 향이 변질되면 바로 폐기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발라서 흡수시켜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천연성분으로 선크림 만들기 완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